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2018년 미래에셋 자산운용 배당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미래에셋 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해오고 있으며 9년제인 올해까지 누적 기부금이 232억 원에 달합니다. 기부금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통해 장학생 육성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난 2000년 박 회장이 사재 75억 원을 출연해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설립한 이후 재단은 지금까지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